안녕하세요 직업상담심리학개론 테마별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앞에서 이어서 1회차의 직업상담악 파트의 후반부 문제풀입니다 11번에서 20번 문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11번 문제는 대개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이론이 바로 칼로저스의 인간중심적 상담이에요 칼로저스의 인간중심상담 여기에 적합한 내담자인지 알아보기 위해 상담자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중심상담의 특징을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첫번째 상담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도 자신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는 내담자의 역량은 어느정도인가 라고 했어요 제가 앞에 문제에서 상담자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내담자가 주도적으로 상담을 유도한다 진행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중심상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담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도 이 자신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는 내담자가 스스로 내담자의 역량은 어느정도인가 이게 바로 인간중심상담입니다 인간중심상담에서 중요한게 무엇입니까 상담자의 태도거든요 상담자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해주고 공감적 이해해주고 진솔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상담관계가 잘 형성됐을 때 내담자는 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내담자의 강점, 잠재력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잖아요 칼 로저스가 인본주의학자 아닙니까 따라서 역량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잠재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잠재력 이러한 측면을 강조했던 학자가 칼 로저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무식적인 방어의 강도가 어느정도이며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재의 종류는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방어 기재 자체가 무식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여기는 안나 프로이트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안나 프로이트는 방어 기재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죠 지금은 트 프로이트의 막내딸입니다 개인과 환경 간 개인 나오고 환경 나오면 의심해 봐야 돼요 상호작용이 만들어진 성격 유형이 나왔어요 결정적인 힌트죠 이게 바로 홀랜드입니다 홀랜드 홀랜드는 인성이론의 학자이기도 하지만 바로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의 학자이기도 하죠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하면 바로 홀랜드 여섯 가지의 성격 유형 미아세크 현탐의 사진관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홀랜드다 내담자의 기억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주제의 내용과 양상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이 기억이 바로 생애 초기 기억 회상입니다 생애 초기 기억 회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회상했을 때 우세하게 나타나는 주제가 있을 것인데 그 주제와 내용, 그 다음에 주제 내용과 양상은 어떤 것이냐 이걸 강조했던 학자가 그렇습니다 아들러입니다 아들러의 개인, 주의, 상담, 이론이 되겠습니다 개인, 주의, 상담, 이론 아들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아들러가 강조했던 것이 초기 기억 회상입니다 이 기억이라는 단어에서 힌트가 딱 나와야 돼요 아들러, 초기 기억 회상, 탐색 과정에서 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세하게 나타났던 어떤 주제의 내용이 있고 그러한 양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의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행동수정 프로그램, 행동주의 상담에서 이 행동수정 프로그램의 절차가 나왔네요 얼케나여라는 것은 입니다 다섯 가지가 세팅이 됐는데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목표 행동을 정의를 해야 돼요 이 행동수정에서 수정해야 될 행동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 행동을 정의를 하고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전에 문제 행동의 기초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기초선, 베이스 라인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가 되죠 이 니은과 디귿, 이 두 가지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은 두 개 있고 디귿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 행동 정의를 먼저 한다 그리고 기초선을 측정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쉬워요 기초선을 측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입을 통해서 적응 행동을 강화를 시키고 부정 행동은 약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입 단계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수정 결과를 뭐 한다? 검증한다 이게 뭐겠어요? 평가겠죠, 평가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개입이 되고 네 번째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의 뭐다? 일반화 행동의 일반화는 그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이 쭉 유지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미음, 리을,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니은, 디귿, 미음, 리을, 기억 1번이 답이 됩니다 잘 알아 놓으시되 목표 행동의 정의와 행동의 기초선 측정이 어떤 게 먼저인지 그것을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톨버트 톨버트는 아시죠? 네, 집단, 직업상담의 학자입니다 집단, 직업상담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자, 일정은 어떻게 되고 집단 구성은 어떻게 되고 과정은 어떻게 되고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에 일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능한 모임의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상담이 아니라 집단, 직업상담이다 보니까 모임의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요 제가 해설에도 넣어드렸습니다 개인과, 집단과 개인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구성원들이 결정하면 이 모임은 종결되게 되고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명 내지 4명이 아니에요 너무 적어요 여러분 소규모 집단은 맞지만 대개 이제 8명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거든요 8명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적게는 6명 정도 많게는 10명 정도 갈 수 있지만 8명이 이상적이다 구성원들과 상호작용 피드백 촉진되는데 너무 인원수가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톨버튼은 집단, 직업상담의 과정을 5가지 유형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봤거든요 제가 이거 해설에 넣어드렸는데 이 내용 맞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리더는 상담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고 구성원에게 피드백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집단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이 리더가 상담자가 아닌 거예요 이 리더는 상담자가 아니에요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목표 달성 평가합니까? 아니잖아요 이해 되시죠? 뭐 구성원에게 피드백 주는 걸 할 수 있어요 구성원에게 피드백 주는 걸 할 수 있지만 이 목표 달성을 평가하는 것은 상담자가 하는 거잖아요 상담자가 하는 것이라서 이 리더는 상담자가 아니라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설을 잠깐 보시면 리더는 집단 상담과 직업 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단의 리더의 주요 기능은 상호작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단 소원들을 참여 촉진시키고 필요한 경우 정보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단은 8명 정도 있으면 거기 안에서 직업적인 부분에서 경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단 리더라는데 집단 리더는 목표 달성을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 답은 3번입니다 1번, 2번, 4번의 오답노트는 다 해드렸고요 자 여기 밑에 해설해 보시면 5가지 활동의 유형이 있어요 이 5가지 활동의 유형은 이렇게 한번 외워보실래요 두 문장 기법으로 탐 그 다음에 앞글자를 따는 거예요 탐, 상, 개, 직, 의예요 자 이게 탐색이에요 탐색이고 이게 이제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집단이라고 생각하셔야죠 집단 첫 번째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상호작용 인터넷 액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겠어요 개인이고요 이게 뭐겠어요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에 있는 것은 개인정보 검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직업정보 검토예요 여기는 개인정보 검토고 여기는 직업정보 검토가 돼요 그리고 뭐겠어요 네 디시즌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의사결정하는 것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렇게 5단계의 활동으로 이게 이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5가지 활동이지만 이 단계에 의해서 쭉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출제 확률은 낮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좀 잡고 계시는 것이 좋다 개인정보습득, 직업정보습득, 검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13번의 답은 3번이고요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14번 문제는 단기상담에 적합한 내담자예요 단기상담을 진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내담자로 오른 것은이에요 그러면 장기상담 같은 경우가 반대말이 되겠는데 장기상담은 대개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성격장애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만성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지 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장기상담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상담은 문제가 급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 상당히 정상적이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인식이 좀 필요한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생활의 어떤 부적응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상실을 경험한 거죠 상실을 경험해서 지금 직장생활에 적응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은 이제 단기상담이 필요한 것인데 첫 번째 힌트는 이거예요 잦은 가출이고요 두 번째 힌트는 성격장애예요 세 번째는 힌트가 이거예요 중학교 이후 우울을 겪고 있는데 18세가 됐어요 그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성친구 사귀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상담을 신청한 15세의 중학생이다라고 했어요 지금 밑줄 친 부분만 보고 다 찾아봐요 네 4번이죠 4번 4번이 단기상담이에요 단기상담에 적합한 것이고 자 잦은 가출이다라고 하는 것은 만성적인 문제가 이미 돼버린 거예요 만성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잦은 가출이니까 잦은 가출로 어머니가 상담을 위한 17세 고등학생 성격장애 성격장애 경향을 보인다 제가 성격장애는 정신질환의 하나로서 이거는 장기상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격장애 경향을 보이는 19세 고등학교 중도 탈락자 중학교 이후 학교 부족음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18세의 중학생이거든요 이것도 만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성적 우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장기상담을 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참고орд 2 23 25 Christmas